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삭아삭 고소하고 저는 요즘 이 고소는 다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요 욕심처럼 우동ồi 음식을 다 먹어요 근데 잘 먹으면 남은 고소한 만족도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거에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에어프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구마 바삭바삭 찰칵 왜냐면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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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interessante 잘 کی요 하... 그가 짭짤해요 아... 저렇게... 이 드디어 안내셨을 느끼하지 않게... 너무 맛있다. 싹 슥슥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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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